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식경오지 및까지 마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은 63빌딩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플러스하나생명 63계단오르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6회고 굉장히 뼈대있는 행사에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접수를 똑같이 말한거 오늘 참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드벤처 그룹이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접수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VVVVVIP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물품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해야되지 아 네 저는 이제 오늘 대표로 선서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그룹은요 레이스 그룹이라서 진짜 기록이죠 기록을 위한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거에요 저희는 어드벤처 그룹이라서 즐겁게 오르면 되지만 이렇게 보면 긴장이 다 사려있어요 이렇게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전한 행사 참여를 위해 다래와 같이 선사합니다 하나 저는 오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다짐합니다 둘 앞서 출발한 참가자를 초월할 경우 바깥쪽 코스를 이용하겠습니다 네 건강상 유재관님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인데요 또 운동의 낙달이시잖아요 사랑도 다르시고 여기 계신 분들께 또 권을 말하게 목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운동 목표는 쉽고 재밌게 운동하자인데요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바깥에 많아서 운동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빌딩에서도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게 제 목표이자 또 제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육상 계단으로기 하면서 재밌게 좀 올라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 박수 좀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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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자 아자아자 자 이번에는 다 그럼요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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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펀치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의미로 참여하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베스트 스트레스 부분이다 보니까 기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계단 오르긴 좀 힘들겠지만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면서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목을 쓸 수 있는 이런 이상을 부르게 됐고요 네 안녕하세요 가오나 씨 분은 말씀을 못하세요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어 저 여기 오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 도전해 보려고요 아 자 일단은 오늘 오늘 목표가 뭐예요? 오늘 완주가 목표 완주가 목표? 상금 안 타고 싶다? 아 타면 좀 타면 좋다 컨셉 뭐예요? 컨셉이요? 네 어 여기가 이제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보니까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보드게임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진짜 진짜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걸로 걸어가는 모습 한번 해주세요 나가는 모습이요? 자 하라고 한대요? 자 아 이게 윤상님 그거예요? 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진짜요? 저 메디크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혈압을 안 되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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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까지 20만원을 주셨습니다. 또 KTS! 네, 탈모스템이 더 힘든 거 같은데 거의 빼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1층, 2층 맞죠? 1층 한 번에 야생이 됐어요? 네, 저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대체대입니다. 이 공부에다 가시면 대착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돌아가자. 아, 그냥 지나가자. 지금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틈치 않잖아요. 아니, 아니. 안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너무 월정해요. 아, 랩 찍혀줘. 어, 아니야. 포장 건데, 맨날 봐.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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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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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 스텝! 다이버 스텝! 다이버 스텝! 다이버 스텝! 다이버 스텝! 다이버 스텝! 아, 이게 다이버 스텝! 다이버 스텝! 다이버 스텝! 다이버 스텝! 다이버 스텝! 다이버 스텝! 네, 이거 못하는 게 있어요. 10층입니다. 아, 10.6층. 아, 여긴 좀.. 아.. 이거 웨이트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요? 웜업이요. 웜업이요. 이게 웜업이는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하세요? 나 육삼빛도 오른 다음에 내려가서 3배 찍은 사람이냐 육삼빛도 올라가서 내려가서 3배 찍은다고 하는데 지금 10층하고 지금 땀 보이시죠? 실화냐 이거? 형 조금만 해도 금방 열이 달아오르는 몸이야 맞잖아요 금방 너무 열이 올라요 제가 너무 열이 많아요 보약 잘못 먹었어요 옛날에 지금 바로 스포츠 20개 갈게요 아니 지금 10층이면 10개 갈게요 10개? 20! 10층 마다가 운동할게요 자 이제 한 번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제발 오 지금 맛은 거 봐 맛은 거 봐 맛있게 먹어야지 움직이게 되셔야 돼요 빨리 여기서 푹시업할게요 여기서 푹시업 푹시업할게요 푹시업이야 무슨 푹시업 여러분 감사합니다 운동의 다양성을 모르세요? 리바인드 해주셨어 아 운동의 다양성 아니에요? 네? 운동의 다양성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신충이에요 그죠? 네? 전신충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계단에 바로 올리고 인클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신발이 보고 웃으신 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물이 있습니다 물 물 있어요? 흰툴러 없어요 흰툴러 없어요 흰툴러 없어요 PPL이에요 이건 전화시지 않아서 아니야 저 여기 20개 갈게요 20... 네 21층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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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전 하나도 안 힘든데 타이거 스텝 좀 배워보실래요? 타이거 세븐은 이제 호랑이처럼 이렇게 교차하면서 걷는 거예요 양파, 교차, 교차 엉덩이 쉬룩 쉬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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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예, 스웩, 예,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좋아요 괜찮죠? 자, 교차, 교차, 그렇지, 교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유튜버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마랑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마랑 아세요? 아니요 자, 두 분 커플이세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커플끼리 운동하는 모습 진짜 좋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친구분은 괜찮은데 남자친구분이 지금 쉬운 거 같아요 아 진짜 뒤로 가실 거 같은데? 에잉!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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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안 되죠, 야 일단 한 마디만 해주세요, 난 누구다! 마랑아, 추하다 아 아 침대 품제 아니구요 지금 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아 목 잡고 아 아 자 런지 할게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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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겠습니다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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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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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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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런지 정리 안뇽 런지 런지 내 맨날 이제 왜 휴지세요? 아니 아니 머리 아프세요? 더 하고 싶어서 트렐리아 안녕하세 미세먼지가 많은데 이렇게 안에서 운동 같이 즐겁게 하고 이벤트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모든 것들이 다 스포츠화가 되고 운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 좋은 CG 운동 같고요 매는 여린다고 하니까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하겠습니다 노우 나의 시작 그리고 그 1위에 큰 박수 한 창을 고정합니다 기록궁은 1위에게 큰 박수 한 창을 고정합니다 이분들께는 워킹원도 클라우드 주말 브론즈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바락 부탁드립니다 한바락 부탁드립니다 앤 앤 잡으러 그러시니 얘를 잡아주시면 It's what you're doing, making me feel like I'm falling And when you're moving, I can hear my calling There's no one else here that I see but you It's what you're doing, that's making me feel like I'm falling Yeah, I'm falling in love